자, 준비 완료! 승리가 최우선이다! 자, 오늘 히오스 컨텐츠 테란 대 저그 저그 대테란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PTR 서버에서만 가능한 조합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여기 있으신 넥사르 님께서는 그 테란 스킨을 끼고요 탱커가 없기 때문에 대체한 겁니다. 뭐 무라디니 껴도 사실 상관없겠네요. 이러면 시작합니다. 우리는 캐리건, 데아카, 아바투르 그리고 저... 저... 기억이 안나는 친구 하나와 스투코프, 저 제이 뭐였지? 자가라였나? 자가라. 자가라 봤네. 대왕 쫄지걸겠네. 자, 서보세요! 서보세요! 일렬로! 일렬로 한번 서봅시다 우리. 썸네일로 만들어야 돼 썸네일. 유아이 가리는게 없어가지고 힘든걸? 유아이 가리는게 있으면 참 좋을텐데. 자가자! 출발! 3, 2, 1 잠전 개시! 잠전 개시! 어어 버티면 안되실텐데 버티면 안되실텐데 어쭈어쭈어쭈어쭈어쭈 그렇지 침묵인데... 설마 저거 침묵에 못... 못푸나? 이가 안풀리나? 와... 그러면 역대급... 역대급 카운터인데? 세모 공성모드 안풀려? 못나가는거야? 하하하하하하 아... 침묵이라서 안되는구나... 그걸 몰랐네... 그쪽으로 가시면 죽어요... 와... 탱커는 이제 앞으로 고르면 안되겠네 얘 밴 안하면 앞으로 이거 밴 안할거면 탱커는 고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Found this, I could say 호주로의의, 잇깔고 逃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스 고트윌 넣어 주고 두 번째 특성이 조금 앤매한감이 있네 오케이! 좋아! 야아아아! 그냥! 어어 바닥도 저그저그하고 저그조합이 좀 더 좋은듯 하네요 이야아아! 아니! 아 두구를 밀었는데 방금 혓바닥으로 다시 뽑아가지고 저렇게 된건가? 와 대하칸님 잘하시네 보수 아! 깨비! 네 거의 100%아닌? 자세히 공지기 전에 최대한 몰아붙혀! 고무고부어어어어어어어어 난전하겠지? 자세히요오! 어어! 탱커 다시 와야돼 들어갔다가 하하하하 어딜가! 나이스 완전 유리한걸? 이제 신경 안 썸네 이거 이 안쪽까지 밀어넣을수있어요 아이씨 어차피 궁풍 짧으니까 뭐 실패해도 잠깐만 궁 찍었어 튀워야돼 오케이 오 잠깐만 뻥 맞았다 오케이 오케이x3 오케이x3 잘됐다 뭐야 크아미 어 잠깐만 여기 여기 아니잖아 맞나 여기 맞나? 여기 맞나? 아니야 저거 못 살릴 것 같은데 살아남네 본인 혼자 야아 밀어 어! 오케! 공탄 타이커스! 한타 아웃시키고! 어디 가셨지 여기 계시네? 하하하하하 하핳 굿! 꼴댐이구요 막 중요한 캐릭터 영웅 강화형 스킬 쓴거에다가 탁 이렇게 하면은 이마어마 하겠는데? 그러면 프로토스 저그전을 푸저전을 핵탄도 격전지에서 한 번 합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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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저그테란 한판만 하면은 심심하니깐 1 플러스 1으로 한판 더 찍어보는데 어! 이번 느낌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원래 그냥 저그 해가지고 스튜코프 신캐하면서 하려 했지만 이번엔 왠지 프로토스가 하고 싶으므로 프로토스로 갑니다 이 맵이 어쨌든 자리 싸움이니깐 어? 진짜? 나 아래로 간다 제가 아래로 갈게요 오우 야 저그들이 뭔가 질척질척되고 극혐이네 괜찮아 케리건이 여기 왔으면 그만큼 다른 데 리소스가 투자된다는 것 뭐 자신 있으면 들어가 보던가 후어우우우... 으아아아 나 이거 한 번 써보고 싶었어 항상 수전탑 과충전 말고 붕괴장 고맙습니다 빠르게 쓰고 그냥 끝내버려야지 짠 우와아 뭐 앞뒤로 두 개씩 있네요 유유히 지나가면 되겠죠 네 꿀잼 꿀잼 나왔죠 꿀잼 야아 잘못 갈았다 하지만 막 다치면 되지 더 늘어지게 하니까 좀 더 트기 쉽고만 그래 흠 빨리 빨리 이거 캐스트 깨진 소리 계속 나는 거 버그죠 너의 군주가 만족하노라 기다려봐 고 10호 설치하고 오자 파랑 어딜 별 oc 어엌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그게니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와 한타가 적을 진짜 좋다 근데 미쳤네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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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워야되는데 트워야되는데 죽겠다 뭐 금방 정리할 수 있긴 합니다 금방 정리하지 뭐 멈춰가지고 잠깐 잠깐 힙박 주면 돼 이거 잡아야되는데 우리 뭔가 싸우려고 하지말고 오오오오오 죽여 저그놈들 죽여 어! 와 잠깐만! 아이고 호호호호 우리 선 나한테 끌고 와서 자꾸 죽게 맞을까 호호호호호 바텀 터져요 뭐 어쩔 수 없지 한타가 이렇게 낫는걸 라바투르 무서워 좋아 완전 역전했다 여기서 우리가 먹고 예! 다시 저거 이제 밀자 우리 아무도 치료하지 않았는데 이걸 지금 치료라고 한건가 이러면 저거 먹으러 가도 되겠다 피해주고 깔고 덧내가 그냥 밟고 실드다 채우고 결과물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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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만 노려 괜찮아 끝낼 수 있어 끝낼 수 있어 우드 파워 우드 파워 이 시스타넬 우드는 강하다 끝낼 수 있겠죠? 우드 아직도 살았고 아 스코프 군 써보지만 승리! 지지 아 여기서 지지 쳐줘야지 파안 게임 한거 같네 후.. 다행이다 그래도 날 불어가지고 비비는 동안 게임이 어떻게 됐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